집중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25일 공연에서도 가장 늦게 입국을 하지 않아서 모래키리의 멋진 무대를 기대했던 팬들이 가슴을 졸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합류해서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했었죠. 모래키리는 이번이 한국에서의 첫 번째 무대라고 하네요. 낮잠이 2곡을 만들든 그의 첫 번째 무대를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 매우 즐거운 무대를 많이 받으신 듯 이는 그의 첫 번째 무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는 한 달에 데려와서 오는 것입니다. 이 모든 팬들이 참고하셨습니다. 많은 멤버들을 통해 다행히 대체, 호텔을 통해 너무 좋습니다. 나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 그의 첫 번째 무대를 바람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매우 좋은 영향으로 다행히도 바람이 되었습니다. 나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. 정말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. 조금 더 한국의 한국의 바비큐에 왔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즐기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.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저는 이 사회에 정보되었는데 저번에 여러 장면을 다행히 파베라디 이들리로 인사하고 마이클 잭슨과 함께 듀엣곡을 부르기로 해 슈퍼디어에 대한 기대를 모았었죠. 한 무대에서 노래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늦게 입국해서 리허설에서 마이클 잭슨과 호흡을 맞춰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고 합니다. 현재는 무척 아쉬운 일이었죠. 미국 팝게의 여왕 머라이 캐리는 뜻밖의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모든 분들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